평창에서 낙석 피해를 막기 위한 절개지 보강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도암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40m 높이, 깎아지른 듯한 절개지 위에 시멘트가 덮여 있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로프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낙석 방지용 시멘트 보강공사를 하던 56살 이 모 씨가 40m 아래로 추락한 건 지난 10일. 현장에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강릉의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직후 숨졌습니다.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 했고 로프 다 줄넣쳐졌는데 거기 뭐... 이 씨가 작업했던 작업 현장입니다. 안전장치라고는 저 하얀 로프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 몸에 묶여있던 안전 로프가 풀렸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로프가 풀렸는지 끊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 중에... 또 해당 공사에선 로프만으로도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시공사 측 주장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